안녕하세요 아들넷 엄마입니다. 찬둥이가 저번에 형아들 따라 뽀로로 음료를 한번 먹더니 그 뒤로 맨날 뽀로로 뽀로로 하면서 뽀로로 음료만 찾지 뭐예요. 집에서 과체주스 착즙은 못해주지만 그래도 건강한 음료를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인데 운 좋게 오르토 유기농 과체주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과체주스는 아이들 호불호가 강해서 처음 먹일 때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 아이들 모두 맛있다고 하나 더요를 외치더라고요. 오르토는 텃밭이라는 의미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으로 집 앞 텃밭에서 수확한 재료로 만든 음식처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제품만 먹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 잘 먹었어요? 그럼 유기농 ABC 오르토 주스와 유기농 과체 오르토 주스를 살짝 살펴볼게요. 난아, 맛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